오늘 나왔다 지금 막 늦은 시간에 열고 계시네요 오늘 잠깐 온 보람 있다 이따가 와서 계란볶음밥 하나 사먹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지금 가게 열기에 정신없는 모습 이따가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종일 비와서 안나올줄 알았는데 와 나왔네 모룡이예요 안녕하세요 모룡이예요 오늘은 라오스 비엔티안의 대표적인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믈렛 미녀상에 보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비엔티안에 머무는 동안에 매일같이 갔는데 매일같이 안나오더라구요 오늘도 먹거리 야시장 시작하는 5시 5시 반에 계속 가가지고 봤는데도 안 열었길래 오늘도 역시 안나오나 하고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해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막 열 준비하는걸 봤습니다 거의 7시 반에서 8시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와 이거 이거 미녀에다가 돈 좀 벌었다고 이거 너무 나태해진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준비하는 동안에는 인사도 안받아주더라구요 늦게 나온걸 자기도 아는거지 그래서 저도 집에가서 장비좀 챙겨나와서 이렇게 다시 헐레벌떡 가고 있어요 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제대로 그 미모를 감상하지 못했지만 오늘 짧은 영상이나마 오믈레 미녀상인 한번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서 미모 감상해보실게요 같이 가시죠 고고싱 모룡이예요 아 먹거리야 시장 도착 드디어 지금 며칠만에 여기 와서 미녀상인 보는건지 이렇게 아침에 계속 비오고 오후가 돼서 비가 끄쳤어요 그래가지고 바닥도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이 상인 안나올줄 알았거든요 5시 6시까지도 안나오길래 그런데 준비하는걸 보고 아 그래도 다시 찾아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와 오 짠 드디어 오우야 이렇게 만들 만드시고 있어요 어 저도 하나 여기 주문해서 먹어야겠다 뒤에 계신 분이 남편분인가 아 이거 이거 아 지금 아 이거 둘인가 보다 김 저렇게 해서 저도 저도 줄서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주문 아 이거 아 저거 하나 응 김 하나 해서 이렇게 토핑들 메뉴는 단일 메뉴 같애요 보니까 손님들이 있으니까 한번에 두장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도 따로 있으시네요 러그님 맛있겠다 확실히 능숙한 솜씨가 보이네요 예 지금 막 열려서 그런지 또 이렇게 사람들 불쓰고 이게 조금만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 사람들로 쭉 둘러싸여 가지고 장난 아니라 그럽니다 저기 뒤에서는 계란 풀어주시고 저렇게 포장해 주시고 하시는 분 따로 있구요 앞에서 이분은 메인으로 계속 음식만 만드는 이렇게 계산 먼저 35,000깁 이분이 남편 되시는 것 같아요 이분 한번 찍으려고 몇 번을 여기로 왔던가 프로페셔널 하는 손놀림 이렇게 완성 바이바이 여기에요 마지막이 이 감자야 고구마야 뭐 이 그림 나와있는 이곳에 오면은 이 미녀상인 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각국의 이런 유튜버들 와서 미녀상인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쁘긴 이쁘다 아무튼 이렇게 비엔티안 야시장의 명물 미녀상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의 노력 끝에 이 비엔티안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지난번 비자런 이번 비자런 두 번 총 합쳐서 한 열흘만에 아 처음봤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맛있게 미녀상인이 만들어준 오믈렛 밥 먹고 슬슬 귀가할게요 저거 하나 때문에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래도 맛은 한번 음 음 이게 김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다 김 깔아주거든요 김에다가 계란에다가 맛살에다가 고기면은 뭐 말 다했지 뭐 거기다가 소세지까지 고기에 맛살에 김에 계란에 밥에 뭐 이러면은 뭐 끝났지 뭐 와 먹어보니까 근데 나름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흘려 오 맛있다 맛있다 하나 더 먹으러 가자 와 이거 사람 더 많아졌어 와 제가 말했죠 여기 사람 엄청나게 줄 쓴다고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오픈하자마자 와서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오 지금 봐봐요 사람 엄청 시리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어서 하나 더 사러 왔다고 얘기해야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요거 하나 먹으니까 오 맛이 그냥 끝내주네요 오 화났다 화났다 표정이 안 좋다 표정이 안 좋아 더운데 일이 따로 밖에 못해 그러는 거야 아 근데 계속 저거 만들려면은 팔 아프긴 팔 아프겠다 이 사장님 옆에서 고생하시네요 원 몰 아로이 셉셉 김에다가 계란에다가 고기에다가 소세지하고 맛살 들어가고 밥 들어가면은 뭐 말 다 했지 뭐 딱 이 계란 다 팔면은 들어가는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하루에 정해진 양 팔면은 들어간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그렇게 들었어요 9시 정도 돼서 다 팔리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랑 남은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랬다 가지고 거절 당했다 바쁜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아 여자친구가 찍어주시네 확실히 오랫동안 만드는 난들은 티는 납니다 확실히 인기스타는 인기스타네요 한국사람 외국사람 할거 없이 지금 다들 사진찍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유명한가봐요 촬영은 여기까지 사진찍고 있었더니 나는 왜 안줘 이번에 봉투 담아서 가야겠다 또 아까 봉투 안담아서 그냥 먹고 갔는데 땡큐 곱짜이 짠 모룡이었습니다 아 오늘 먹거리 야시장와서 미녀상인도 만나고 아 오늘 늦게나마 다시한번 가본게 진짜 신의 한수였네요 오믈렛 먹을만해요 진짜 먹을만해서 하나 더 사서 숙소 돌아가서 먹으려고요 큰 성과 오늘 이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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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